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동아 윤정미가 되겠죠. 7과의 문법 포인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완료 법이 현재완료랑 이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현재완료가 되는데 현재완료라는 것은 개념부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재 시제가 있구요. 현재 시제는 평소에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나는 아침밥을 먹고 양치를 한다. 뭐 이런거 있죠. 평소에 하는 일. 나는 학교에 9시에 간다. 뭐 이런것들. 이런것들을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하구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있죠.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의 끝난 일에 대한 얘기에요. 이게 중요해요. 과거의 끝난 일을 우리는 과거 시제를 해요. 나는 먹었다.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럼 먹은거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미 동작이 끝난 것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울 현재완료는 뭐냐. 얘는 약간 이 두 시제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라고 보면 과거의 어떤 시점이 있겠죠. 뭐 어제가 될 수도 있고 뭐 10분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뭔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들. 뭔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요 시제를 우리는 현재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10년 전부터 한국에 살아왔다. 나는 2시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 비가 3시간 동안 오고 있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것들을 현재완료라고 하고 얘 현재완료는 시제를 해부라는 조동사 플러스 pp. 요걸로 씁니다. 해부 pp. 알겠죠? 자 근데 현재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용법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4가지 용법이 있어요. 경험, 결과, 계속, 완료. 현재완료 즉 해부 pp라고 쓰는 이 시제에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무때나 4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장에 따라서 그 해석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결과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좀 나중에 공부할게요. 일단 계속. 이 두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계속은 뭐뭐 해오고 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완료는 뭔가의 동작을 끝내는 것. 지금 막. 지금 막 끝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을 끝내는 것을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ave you ever seen such beautiful flowers?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있니? 이게 경험이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니? 이게 경험. 결과는 She has just lost her purse.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뭐죠? 지갑이 지금 없죠. 이게 포인트예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갑이 지금 없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 다음 비가 계속 오고 있다. 이거는 뭐 됐고요. 그 다음 완료는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동작이 끝나는 거. 그것은 현재 완료라고 하죠. 동작이 끝내는 현재 완료에서 완료 용법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이거 먼저 좀 볼게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시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용법에 대한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좀 볼게요. 여기 표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 여기 10번 여기 12번까지만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 여기까지만 쌤하고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지금 풀어보시고 잠깐 멈추고 풀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용법을 식별하는 문제 해석을 무조건 해야 돼요. 해석을 버스가 지금 막 떠났다. 지금 막 뭐뭐 했다. 이거는 완료. 뭔가 동작이 끝난 거. 동작이 딱 끝난 거. 지금 막 끝난 거. 이런 게 완료. Don't write to John. John에게 쓰지 마. I have just done it. 내가 지금 그것을 막 했어. Already가 들어가면 지금 막 했어. 이미 했어. 이런 게 들어가면 완료가 됩니다. 알아두지. 어떤 동작이 끝났죠? 동작이 끝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현재 완료의 완료는 동작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동작의 끝. 2번 여기 해즈빈에다가 표시를 좀 하시고요. 해즈빈은요. 경험을 나타냅니다. 이건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은 해즈빈 뒤에 장소가 나와서 장소가 나오면 경험이 됩니다. 경험. 그녀는 뉴욕에 두 번 이렇게 횟수 이런 게 나와도 그죠? 두 번 가봤다. 그 다음 He has lost his camera. 이건 뭘까요? Have lost. 얘는 결과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완료랑 결과. 완료는 어떤 동작을 하다가 끝내는 걸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는요. 잃어버리는 동작을 계속 하다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건 그냥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잃어버린 동작을 쭉 하다가 끝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결과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과라는 건 뭐냐면 이 동작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뭘까요? 지금 나에게는 카메라가 없죠. 그죠? 나 카메라 잃어버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지금 카메라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게 현재 완료의 결과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they have been friends 이거는 have been 나왔다고 무조건 결과 경험 아니에요. 경험 뒤에 장소가 나와야지 경험이라고 했어요. have been 뒤에 이거는 여기가 힌트입니다. 10년 동안 이게 데케이드가 10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계속 친구였다. 이렇게 알겠죠? 얼마 얼마 동안 친구였다. 5번 she hasn't finished 동작을 못 맞췄죠. 그죠? 리포트를 하다가 끝내지 못했죠. 그치만 어쨌든 이거는 용법으로는 완료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작이 끝나는 것만 완료가 아니라 못 끝나는 것도 완료예요. 끝났다 끝내지 못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둘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알겠죠? 숙제를 하다가 리포트를 하다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다가 끝내고 못 끝내고 이게 완료. 이거랑은 달라요. 잃어버리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I have never ever seen a koala 코알라를 본 적이 있다. 이거는 코알라를 본 적이 있으니까 경험이죠. 그죠? I have known him for years. for years 는 수년 동안 이런 뜻이죠. 수년간 이것도 시간이죠. 수년간은 수년 전부터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죠? 계속이죠. 계속 알고 있어요. 토니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잃어버린 동작이 지금까지 연결된 그러니까 동작이 계속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바이크가 없다. 뭐죠? 결과 I have never heard of such a silly story silly story는 바보 같은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ever나 never가 들어간 보통 경험이죠. I have already drunk 난 이미 마셨다. 마시는 동작을 끝내버렸죠? 완료. 자 그 다음 has he already heard this song 그녀가 이미 이 노래를 들었습니까? 이미 어 이미 들어본 이미 들은 거니까 그쵸? 그가 이미 이 노래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already가 없으면 이게 조금 어려운 게 already가 없으면 들어봤니? 가 돼요. 그가 이 노래를 들어봤니? 이건 경험이 되는 거죠. already가 있으면 이미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들은 동작을 완료했으니까 이거는 완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I have been to the British Museum before. before은 이것도 경험원과 연결되는 부사고요. 예전에 영국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다. 하는 거죠. have been 다음에 장소. 아시겠죠? 네. 그 정도까지 이거 연결해서 공부하시고요. 용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라고 했죠.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부정문은 have와 pp 사이에 not을 붙이는 겁니다. have not pp 혹은 haven't pp 의문문은 have나 has를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have he 혹은 has he 혹은 have you 이런 식으로 pp는 뒤에 가고 do가 오는 게 아니라 have가 오는 겁니다. 대답할 때는 yes면 have no면은 haven't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 현재 완료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제고 과거는요. 과거에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잠깐 하나만 예를 좀 들어드리면 I lost my watch가 되면 시계를 잃어버렸다 근데 과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잃어버린 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시계를 찾았는지 다시 뭐 새로 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시계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야 나 시계 잃어버렸었잖아. 이런 거 그 다음 말이 없으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애매한 거죠. 근데 만약에 I have lost 가 되면 이거는 지금 결과라고 했잖아요. 결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지금까지도 결과를 미치는 거 그러니까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 당연히 시계가 없다. 여기까지 되는 게 have lost 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과거 특정 시계 여기다 표시할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 동작이나 상태만을 나타내는 반면 이게 엄청 중요해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쓸 수가 없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어구 예를 들면 이런 거 last ago when yesterday 와 함께 쓸 수가 없다. 여기서 2018이라는 과거 특정 시제가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완료는 못 쓰는 거죠. 과거 시제를 써줘야 돼요.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아할 수 있지만 when 이것도 외워 두셔야 돼요. when도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현재 완료를 못 써요. 너 그거 언제 끝냈니? when did 주로 가야지 when have you 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과거 시점과 함께 쓸 수 없다. 얘네들은 쓸 수 없고요. 그런데 현재 완료가 쓰는 거 이거 이거 이게 경험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해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석으로 조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거 어구를 보고 판단해도 돼요. just already yet yet 이런 것들은 완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이 중요해요. 이거랑 이거 이 두 개를 신스랑 포가 제일 계속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전치사 두 갠데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신스는 자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봐봐요. I have studied English 5 years ago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죠? 나는 5년 전에 영어를 영어를 공부했다. 말이 안 되죠? 현재 완료. 이거를 옳게 고치는 방법 첫 번째 얘가 과거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냥 과거를 써줘야 돼요. I studied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점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만약에 have studied 를 그냥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신스를 써주면 돼요. 신스 플러스 과거 시점 왜냐하면 신스라는 느낌은요. 언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 돼요. 신스는 뭐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스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 이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라서 얘는 무조건 현재 완료랑 어울려요. 신스가 들어가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거 시점이 들어갔을 때는 현재 완료를 못 쓴다고 여기서 공부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과거 시점 앞에 신스가 나와준다면 이제는 현재 완료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여기가 진짜 포인트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 4 4은요. 얼마 얼마 동안이니까 4 뒤에는 기간이 나와요. 기간 보통 숫자 보통 숫자로 된 기간 얼마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거랑 신스랑 4 구별하는 거 신스는 뒤에 과거 시점 4은 숫자로 된 기간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는 현재 완료를 못 쓰지만 신스가 나오면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현재 완료로 마치고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it it이 이제 가짜 주어 가주어는 가짜 주어죠. is 이렇게 써놓았어요. a for b to c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여기다 괄호를 치세요. 일단 해석은요. b 가 c 하는 것은 a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b 가 c 하는 것은 a 하다. 근데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건 뭐냐 하면 가주어 가주어 it과 진주어 in 투부정사 투부정사 구 이외에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밝히는 경우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보통은 it is fun 재미있다. 뭐가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은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죠. 보는 것은 재미있다. 이게 보는 것 여기가 투부정사잖아요. 누가 봅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funny 비디오 웃기는 비디오를 보는데 재미없어 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굳이 안 쓰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이 워치 누가 보냐 이거예요. 누가 보냐. 우리가 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안 써요.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쉬웠다. 이거는 좀 재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야 너무 쉬웠어. 난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or him 뭐 이런 식으로 for her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중요한 정보를 뒤에 위치시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주어가 이만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주어여. 투부터 비디오까지가. 너무 길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뒤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가져와 있을 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역할하는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가 길어지면 문장의 뒤에 놓고 가주어를 둔다. 라는 거죠.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다시 의미상의 주어 얘기를 해보면요. 보통 투부정사 보통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해서 누구누구가 뭐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B가 C 하는 것은 A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누가 풀죠. 문제를 내가 풀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는 어렵다. 나에게는 어렵다. 이건 써줘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건 안 써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다. 재미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쓰죠. 근데 나는 수학이 재밌어. 그러면 나한테는 이건 써줘야죠. 예를 들어서 It is funny 재밌다 for me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오브를 쓸 때가 있어요. 이때 앞에 나온 단어가 이런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나왔을 때 Kind, wise, polite, honest 모르는 거 알려주세요. 알아두세요. polite는 공손한 정직한 아시죠. 영리한 얘는 관대한 바보 같은 얘도 바보 같은 얘는 무례한 공손한 반대죠. 반대가 되겠고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오브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앞에 현재 완료가 중요하죠. 좀 더 어려우니까 현재 완료 위주로 공부하시고 가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포인트 수업을 마무리할게요.